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수 관세사입니다. 일단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보다도 왜 여러분들은 무역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저도 무역인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세사인데요. 관세사는 수출입 신고를 하는 사람이죠. 수출입 신고를 하면서 관세도 납부하고 세금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카테고리로 따지면 세무 쪽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관세사들도 무역 쪽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시간이니까 약간 좀 머리 아프고 약간 조금 학문적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시간이니까 낭만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무역은 저는 이렇게 도전, 도전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 무역은 어디에서 태동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영국에 아니면 네덜란드 이런 무역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최초의 무역은 저쪽 이집트 쪽, 그쪽에서 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금이라든지 이런 많은 재화가 거기서부터 오고 가면서 무역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 무역의 그 근원은 따질 수가 없죠. 사실 원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불과 한 200년, 한 300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역은 도전이었어요. 그때는 무역은 도전이자 모험이었단 말이죠. 무역에 한번 성공을 하면은 일확천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성공 확률이 대단히 좀 낮은 편이었죠. 오늘날의 무역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평범한 일이 돼버렸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역은 모험대차 채권이라고 해서 무역에 성공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갓부들이 상인들한테 그때는 상인들이자 모험가였죠.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꿔주고 이 모험가들이 무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많은 돈을 많은 재화를 확보를 하면은 갓부들한테 자기가 빌렸던 돈을 몇 배의 이자를 쳐서 갚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게 우리 과거의 무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전정신. 도전정신으로 그냥 충만한 그런 활동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쟁입니다. 투쟁. 뭐냐면은 무역을 할 때 과거에는 정말 해적. 해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해적은 거의 아프리카 쪽 그 정도밖에 안 남아있죠. 과거의 유물이 돼버렸는데 과거에는 해적 행위가 엄청나게 성행을 했고요. 이 해적들이 노리는 게 바로 뭡니까? 무역선이죠. 무역선. 그 엄청난 무진장한 재화를 많이 선적을 하고 있는 무역 상인들을 노리고 해적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요. 우리 무역을 하려면은 무역인들은 그 해적들과 싸우면서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됐죠. 그게 바로 이제 투쟁 정신이었고 이 도전정신과 투쟁 정신. 인류 최고의 가치 중에 두 개가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그 도전정신과 투쟁 정신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무역인으로 간판을 딱 걸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시는데 과거에 이렇게 맥동하는 이 정신들을 여러분들이 이어받고 지금 무역인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산지 관리사를 땀에 있어서 땀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번 OT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산지 관리사가 네 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FTA, FTA 관련한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S, 네. 세 번째는 원산지 결정이죠. 원산지 결정. 네 번째는 관세법. 자, 우리 이 네 가지 과목이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됐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와 네 번째 과목은 절차입니다. 절차.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수입신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수입신고를 수리가 된 다음에 이제 내국으로 반출이 되는데 그때 이제 수입신고시에 적용되는 법률 이 이제 딱 두 개가 대표적이고요.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우리 FTA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과목은 뭐냐면은 물품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과목은 이 물품이 제조, 생산이 되는데 이 제조, 생산되는 국가가 과연 우리가 FTA를 받아서 관세 특혜, 그러니까 예를 들면 8% 관세를 내고 들어야 되는데 0% 관세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 나라에서 생산됐는가를 따지는 게 세 번째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과목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물품의 개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상상도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모래알 개수만큼 많겠죠. 하지만 우리 무역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을 세분화시켜서 최대한 쪼개고 쪼개서 10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무역에서 통계치를 내거나 아니면은 관세를 산출을 하거나 이렇게 필요할 때 쓰는 게 우리 HS예요. 이 HS는 전 세계 공통으로 6단위가 있고요. 한국은 HSK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6단위까지는 공통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4단위를 우리나라 나름대로 붙여서 10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은 여기 1과목이랑 3과목이에요. 우리가 원산지 관리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딸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산지 관리사가 60점이란 숫자 이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굉장히 만만해 보이죠. 그리고 한 과목당 40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평균은 60점이 넘었더라도 어려운 과목이 HS 아니면 원산지 결정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개의 과목 중에 어느 하나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합격이 불가능한데요. 이 40점 밑으로 떨어져서 불합격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고요. 평균 60점을 못 넘겨서 불합격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락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과목, 3과목이 대단히 어렵고 과락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1과목, 4과목은 나름대로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1과목에서 70점에서 80점을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4과목에서도 70에서 80점을 목표로 하시고요. 2과목, 3과목에서는 50에서 60점 과락만 겨우 넘기는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를 목표로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자, 그러면 평균이 대충 한 65점 정도 나와요. 네, 65점으로 합격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합격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압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커트라인 딱 이거 뭐라고 하죠? 이 턱걸이, 턱걸이 수준으로 합격을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 원산지 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교제를 마스터를 하시면 이 점수가 딱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셔서 아, 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70점 정도로 합격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한권으로 끝내기 교제에는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출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문제집 하나 정도만 더 구해서 풀어보시면 특히 이 과목, 삼 과목에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습자들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만 좀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수만에 재수 안 하고요.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자, 제가 처음에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죠. 네. 우리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뭐 인류의 역사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뭐 도전정신이니 투쟁이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무역회사로 여러분들이 처음 딱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드라마 미생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직장은 전쟁터인데 밖에 나가면 지옥이라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딱 맞아요. 직장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무역회사든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비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미주국가라든지 유럽에 비해서 좀 군대 문화, 서열 문화가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가보면 여기가 부장 자리 부장이 호랑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차장 네. 여기는 뭐 과장에서부터 이렇게 계급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가 변성이 돼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인턴이죠. 인턴.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무한도전. 네. 무한도전, 무한상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모습 그 패러디가 나오잖아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시면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겠죠. 여기.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앞쪽에는 여러분들하고 거의 똑같이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이 여기 딱 이렇게 앉아있을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회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 때 프레젠테이션하고 대학교 때 팀플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대학교 생활은 말하자면은 그... 무역 상선이 떠나기 전에 부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단단한 땅 위에 네. 걱정 없이 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역 상선을 딱 여러분들이 승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친 파도에도 싸워야 되고요. 바람에도 싸워야 되고 네. 재수가 없으면은 꼴가닥 네. 해서 상어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방패 그 다음에 갑옷이 될 거는 이런 지식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책을 들쳐다보고 저랑 같이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계속 이제 나가다 보시면 점점 이제 점차 점차 올라가시다 보시면 이 지식들이 결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지식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곳이고요. 실제 실무에 나가서 충분히 원산지 관리사로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지식 이 자격증 자체도 실무자들을 위한 자격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식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1과목부터 네. 들어가시는 걸로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